안녕하십니까 드림지게차 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가 조금 오류가 나서 동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지게차 일을 하러 갔다가 그냥 온 사연이죠 지금 골목길인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 북에 입간판이 있는데 저것을 지게차로 내릴거에요 일단 3단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거든요 높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입간판 위에 보니까 사람이 한사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기둥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그 입간판에 풀을 공구를 들고 한 손으로 저 기둥을 잡고 기둥에 발을 틈이 있어서 고위에 올라가서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올려 주면은 여기다가 그 간판을 그냥 단순히 떼어서 놓는 줄 알았어요 일단 발을 올려 보는데 지금 왼쪽 주차장 쪽이 조금 높기는 한데 거기를 한쪽 발로 밟으니까 지게차가 기울어지죠 최고 높이 들어 봤는데 약 1m 정도가 낮습니다 1m 정도가 낮아요 그리고 문제는 알고 보니까 저 작업하시는 분이 지게발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게발에 타지 마시라고 제가 스티커를 그렇게 붙여 가지고 다닌는데도 불구하고 지게발에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곧바로 발을 빼 가지고 철수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제 전등을 교환하는 곳인데 약 6m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게차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전등 2개 교체하는데 지게발에 올라타서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지게차는 다 태워준다는 거에요 아 정말입니까? 우리 영업용 지게차 사장님들 정말 지게발 위에 사람들 태우고 작업하시는가요? 각성해야 될 문제죠 지게발 위에 사람 태우고 작업하다가 사고 나면은 100% 책임지셔야 돼요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큰연장 같은 경우는 아마 지게차 거기서 강제 퇴출을 당할거에요 지게발에 사람 태우지 마세요 그분들이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도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지게발 위에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게발 위에 사람들의 퇴원처를 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게차는 물건을 들고 내리고 작업을 하는거지 사람을 태우는 장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스카이를 부르던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스카이를 못 부르죠 왜냐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저렴하게 그냥 지게차 불러서 위험을 감수를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는게 아니고 지게차한테 위험을 떠 넘기는거죠 지게차한테 위험을 떠 넘기고 싸게 작업을 하려는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몽고사 갔다 그래도 지게발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돌아오죠 자 싸게 지게차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한강공원에 물건을 실어주러 갔는데 아니 발을 묶기 위해서 그 함을 차시는 분이 지게발이 올라탄다는거에요 그래서 안된다니까 아 막 화를 내는거에요 아 너무 간단히 생각합니다 지게발이 올라가는거를 저는 그냥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든 말이든 그분의 목숨을 제 지게발이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게 다른 지게차는 다 그렇게 한다는거에요 그게 정말인가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을 지게발이에 태우시는가요? 그분들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없이 태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거에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죠 자 잠깐 바 하나 매기 위해서 지게발이 올라간다 잠깐 뭐 전등 하나 교차하기 위해서 지게발이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간만 걸어 쳤네 그거 한번 뭐 태워주냐 섭섭해 할 수 있지만 거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순간 원수지간 되는거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게발이에 절대 사람 태우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저는 지게발이에 사람 안 태우는지가 꽤 오래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지게발이에 사람을 태우고 계시는 영업용 지게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곳 몇 십년 거래 쳐도 소용없어요 사고 한번 나면 도로아미타블입니다 지게발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지게차 다 책임지셔야 돼요 보험처리 안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돈 7만원 돈 10만원 받고 사람들 위에 태워주지 마세요 고소 리프트차도 있고 스카이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죠 사람 타는 장비 지게차는 절대 안됩니다 자 그럼 모두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